굿모닝 벤틀리! 좋은 아침이야! 일어났어요? 왜 이렇게 조용히 일어났어? 좀 더 누워있을 거야? 맘마 먹을까요? 밀리엄 너 벤틀리 파줄 수 있을까? 진짜? 아빠가 맘마를 준비하는 사이 형아 밀리엄은 동생 벤틀리를 챙겨주는데요 언제 이렇게 컸니? 미역, 근데 거긴 왜 올라가는 거니? 알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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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 웃음기 가득한 너와 마주 앉아 소소한 여행 얘기를 나누고 러브! 장난기 가득한 너와 함께 앉아 손짓하면 여행 얘길 윌벤져스가 평화로운 아침을 보내는 사이 아침을 만들고 있는 쌤아빠 오늘의 메뉴는 바로 바나나 팬케이크 망했다 망했어, 망했어, 망했어 윌리엄 음식 먹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맛 그리고 식감 오 Sara 손님?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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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iam here's your pancake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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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éf 아우 감사합니다. 땡큐 잘 치고 먹어 맛있겠다. 그치? 얌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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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엉